주혜란은 세연 씨랑 무슨 관계였을까? 아니, 서태형 씨가 왜... 뭐야, 두 사람 아는 사이야?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요? 왜 또 찾아온 거예요?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.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. 에라 씨, 진짜 세연 누나 몰라요? 고작 그 얘기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? 모른다고 했잖아요. 지난번에 난 분명 세연 누나라고만 했어요. 근데 에라 씨 누나 이름이 오세연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. 근데도 모른다는 거예요? 그건... 태양 씨가 잘못 들었겠죠?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. 그럼...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줘요. 이게 왜 세연 누나한테 있는 건가요? 이게 왜 세연 누나한테 있는 건가요? 누나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. 물어볼 수가 없다니요? 태양 씨. 나 그동안 내 얼룩진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누구보다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. 그래서 겨우 이제야 겨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. 부탁할게요. 제발... 제발 더이상 나 찾아오지 말아줘요. 제발 더이상 나 찾아오지 말아줘요. 제발 더이상 나 찾아오지 말아줘요. 제발 더이상 나아줘요. ㅇ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